네 이목구비를 훑어버리겠다 주송아 주송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혼자 놀고 있죠 뭐하고 놀고 있는데? 재성이랑 신데렐라랑 잠자는 숲속의 공주랑 놀고 있죠 신데렐라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말했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왕자님의 뽀뽀를 받기 위해 한 번만 더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했다가 내가 네일아트 받은 손톱으로 네 이목구비를 훑어버리겠다 재성아 그런 무서운 말을 어디서 배웠어? 어젯밤 영화에서 봤지요 무슨 영화? 신데렐라에 피 묻은 손톱 재성아 앞으로는 그런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런 영화 보면 무서운 꿈 꿔요 재성이 알았지? 재성이 잘못했지? 재성이 안 그럴거지? 재성아 그럼 아빠 오실때까지 선생님이랑 재성이 좋아하는 그린카드 놀이 할까? 예! 자 먼저 아빠 친구분이 재성이에게 용돈을 주셨을 때 재성이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런 폰 돈은 받아봤자 주머니만 걸리적거려요 재성아 재성아 그럴 때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예! 자 다음 재성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꾸 놀아달라고 떼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동생아 형이 바쁘니까 짧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사실 너 주워온 자식이다 오 재성아 오 재성아 그럴 때는 형의 숙제 다 끝내고 놀아줄게 하고 타이르는 거야 예!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친구가 넘어졌을 때는? 친구야 괜찮니? 하마터면 네 헐리우드 액션에 속을 뻔했다 이 더러운 패배자야 재성아! 선생님! 명홍아 구타를 유발하는 콧구녕이 등장했지요 선생님 엄마가요 이거 먹고 힘내라구요 집에서 직접 영양쿠키 구워줬어요 그래봤자 싸구려 설탕 덩어리지요 너무 맛있겠다 하여간 공짜라면 벌이 터져라 씹어대고 보지요 선생님 맛있죠? 먹으니까 힘 좀 나시죠? 응 너무 맛있다 근데 이 쿠키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쿠키만으로는 성에 안찾는지 명홍이에게 다음 숙제를 내주고 있지요 명홍아 이 쿠키 재성이랑도 같이 나눠먹을까? 명홍이 쿠키로 생색내고 있지요 아 싫은데 야 황재성 너 먹고 싶냐? 그렇지요 그럼 딱 한 개만 먹어 예 두 개씩 보면 안돼? 예 아 나 그럼 별 모양 어 별명 내꺼야 아 와 나 그러면 달 모양 아 그건 우리 엄마꺼야 아 아 나 그러면 또 동그라미 안돼 우리 멍멍중이라고 그랬어 아 개나 종우려 야 좋아 야 씨 아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 야 씨 아이고 괜찮다 그래도 내꺼는 여기지롱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 야 씨 내꺼 내놔 야 씨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선생님 뭐 먹으라고 명홍아 명홍아 이런 그리같은 과자 부스러기로는 선생님의 식탐을 채우기엔 택도 없지요 장금이도 무릎 꿇게 만듬 녹용과 인삼의 환상의 하모니 나와라 원기 회복 녹삼내라 오바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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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갈이 없는 콧구녕 지옥에 나가버려 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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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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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을까 아빠가 아닌건 확실하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성아들 누구 아버님 저 재성이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미녀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거 아냐 아버님 이빨에 신내림을 받았지요 저 선생님 제가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간혈핀 그녀가 내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빼짝골은 김마담이 아버님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지요 잡을래도 옷 잡을래도 잡히지 않는 물안개 같은 그대요 김마담은 현재 전국수배 중이지요 아 나라를 태겨야하는 아 사랑은 열미운 나비인가봐 뒷부분은 생각이 안났는지 대충 트로트로 마무리 짓고 있지요 아아악 재성이 잘하세요 재성이 다시 할거래까지 재성이 다시 그러면 가방끈 짧은 아빠처럼 되지요 제가 좀 가방끈이 짧습니다 뭐? 가방끈 아빠 너 아빠한테 혼날래? 아빠한테 혼날래? 아버님 참으세요 어 재성아 예 아빠 핫불리게 유치원수 배운 노래 불러드려 예 아버님 제가 아버님처럼 모자란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충고한 노래로 아버님의 기분을 살살 꼬드겨보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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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보시죠 그래 그래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색칠 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더럽게 어렵죠 바람 하늘 향해 달리며 새처럼 춤을 추지요 오우 예ほ다 고다 gods 오오우 예키 녀석아 재성아 잘만냈째 좀 그렇지요 재성아 뭐? 재성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혼자 놀고 있지요 뭐하고 놀고 있는데? 재성이랑 신데렐라랑 아기공룡 둘리랑 놀고 있지요 신데렐라가 둘리에게 말했지요 둘리야 한 번만 더 내 생얼을 보고 메롱질을 하면 놀려댔다간 내 갈라진 발 뒤꿈치를 네 혓바닥에 박시게 문질러 촉촉함을 유지하겠다 죄송한 그런 무서운 말을 어디서 배웠어? 어젯밤 영화에서 봤지요 무슨 영화? 화를 부른 둘리의 혀놀림 죄송한 앞으로는 그런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런 영화 보면 무사한 꿈꿔요 죄송해 알았지? 알았지요 죄송해 잘못했지? 그렇죠 죄송한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지 선생님이랑 재성이가 좋아하는 그림 카드 놀이 할까? 예 자 먼저 재성이가 잃어버린 지갑을 친구가 찾아주었을 때 재성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친구야 너무 고맙다 근데 이상하게 큰 거 두 장 입은다 죄송한 죄송한 그럴 때는 친구가 찾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자 다음 재성이 생일날 생일 파티에 와준 친구에게 재성이가 무슨 말을 하면 되지? 친구야 생일 선물은 가져왔니? 안 가져왔다면 집까지 개처럼 뛰어가 아 재성아 재성아 그럴 때는 친구야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동생이 부엌에서 위험하게 가스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재성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름 치기야 재성아 재성아 어 명옥아 어 명옥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풍선이잖아요 엄마가 풍선 불면 얼굴 살 빠져서 예뻐진대요 명옥이는 얼굴 살만 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선생님 저 얼굴 살 좀 빠진 것 같죠? 콧구녕으로 얼굴 가죽을 빨아들이고 있지요 선생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 명옥이 풍선 너무 잘 붓다 명옥아 재성이도 풍선 쏠찬이 잘 붓지요 너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와 그렇지요 그럼 한번만 물어봐 아 예 아 찜 알았어 한번 물어봐 야 홍지성 넌 그냥 내가 분거 구경이나 하시지? 어 아 개나 죽으려 어 죄송하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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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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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내가 혼자 재밌게 놀고 있죠 쨨하야 아까 먹었던 점심이 올라오고 있죠 아 선생님 아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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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왜요 아버님? 아 저 원더걸스의 소인 줄 알았잖아요 아까 먹었던 점심이 올라오고 있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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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왜요, 아버님? 원더걸스의 소인 줄 알았잖아요. 아버님의 멘트가 작두를 타고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님도 빅댕의 태양 같아요. 겁도 없이 네티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요. 이참에 투입 앨범 하나 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로써 그룹 게나소나가 탄생됐지요. 세상에 담아됐지요. 세상에 안그럴까지! 세상에 다시 그려면! 짝퉁아빠처럼 되지요. 우린 짝퉁입니다. 짝퉁아빠, 너 혼날래? 아버님, 잠시만요. 형아, 아빠 하나 찾잖아.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로 아빠 풀어드려. 예! 아버님, 제가 아버님처럼 싸구려같은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춤과 노래로 아버님의 기분을 살살 꼬딕겨보죠. 아버님, 보시죠. 아이고 그래, 아이 그래. 뿡뿡뿡! 뿡뿡뿡! 또 갔지요!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아빠 차지요? 아빠 차다! 더 작은데? 더 작지요? 더 작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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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놓았지요? 봉봉봉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와이야! 와이야! 아빠 이거 봐! 와이야! 와이야! 예끼인 녀석아! 찾아가! 잘 만들었지! 좀 그렇지요? 네! 다 만들었지? 짠! 이거 내꺼! 잘 만들었지? 네! 이거 선생님꺼! 예쁘지? 선생님 저는요 간달모양 만들었어요 자 재성이는? 재성이는 신데렐라를 만들었지요 와이야! 신데렐라 와이야! 와이야! 예키 재성아! 재성아! 잘못했지? 좀 그렇지요? 넌 누구니? 인정하기 싫지만 재성이 형 동생 상수지요 너무 귀엽다 둘이 뭐하고 있었는데? 재성이랑 상수랑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랑 놀고 있죠? 신데렐라가 백설공주에게 말했지요 백설공주야! 한 번만 더 쥐새끼처럼 차례상에 있는 사과를 훔쳐 먹었다가 조상님들이 박장대수 할 때까지 가을의 떡으로 네 귀빵맹이를 쳐 올리겠다! 재성아! 그런 무서운 날 어디서 배웠어? 어젯밤 영화에서 봤지요? 무슨 영화? 조상님들의 신입생 환영회 재성아! 앞으로는 그런 영화 보면 안돼요 그런 영화 보면 무서운 꿈 꿔요 재성이 상수 알았지? 알았지요 재성이 상수 잘못했지? 그렇지요 재성이 상수 안 그럴거지? 그렇지요 자 그럼 아빠 오실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린카드 놀이할까? 예! 자 밥을 먹을 때 상수가 자꾸 흘리고 먹으면 재성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상수야 자꾸 그렇게 흘리고 먹을거면 아예 바닥에 뿌려줄테니까 핥아먹어 재성아! 재성아 그럴 때는 상수야 흘리지 말고 천천히 먹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자 이번에는 상수가 대답해볼래? 예! 형이 감기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상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형 괜찮아? 난 아까 형이 목욕탕 찬물에서 홀딱 벗고 미친 개처럼 배영할 때부터 알아봤다 팍 팍! 어 상수야 상수야 그럴 때는 형 약 먹고 빨리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감기자랑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재미있는 춤을 추는 친구에게 재성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어 친구야 니 그 아까운 재능을 썩히지 말고 시장에서 약이라도 팔아봐 어 죄송아 예!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요 어? 그럼 상수가 얘기해볼래? 그럴 때는 친구야 넌 생긴 것만 원숭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도 원숭이구나 이리 와서 내 곁을 좀 골라봐 어 상수야 지금 웃는 사람들 지옥에 나가버려 하하하하하하 상수야 수고했어 이제 너희반에 가있어 선생님! 오 명호가 선생님 저 추석이라서요 한복 입었어요 예쁘죠? 예쁘다고 하기엔 코꾸냥이 너무 걸림돌이죠 선생님 이건요 생각할 때 가져가려고 만든 송편인데요 선생님 생각나서 만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똑 닮았죠? 유치원에서 선생님 별명은 개떡이지요 하하하하 정말 선생님이랑 똑똑해 달았네 선생님 이건요 꿀송편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 정말? 여기 콩 들어있는거 아니지? 하여간 주는대로 먹지 의심은 드럽게 많지요 하하하하 야 황재석 너네 집에 이런거 없지? 저 명호가 그런 씹다버린 껌같은 송편은 개나 줘버려 하하하하 명호가 그런 송편을 상에 올렸다간 할머니의 2단 엽차기로 차례상만 망가질 뿐이지요 신데렐라의 끈끈한 우정으로 탄생돼 나와라 신데렐라 4층 석탄 강강 구월래 강강 구월래 강강 이런 추석마저 콧구냥 지옥에 나가버려 어 죄송해 재수 재수 하하하하 강강 설레 강강 설레 강강 설레 강강 너도 돌아봐 재밌어 돌아봐 돌아봐 하하하하 정말 아빠 때문에 돌아버리겠지요 하하하하 어 아버님 아버님은 고향에 안내려가세요? 어 여기 와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향 선생님 앞에 하하하하 어머 아버님 듣기가 거북했는지 넘어오는걸 손으로 틀어막고 있지요 하하하하 아 근데 구름따로 언제 뜨려나? 벌써 떴잖아요 어디 떴어요? 어디 떴어요? 여기요 에이구 선생님 하하하하 차원이 다른 건대기가 넘어오는지 아버님은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지요 하하하하 아 그렇지요 하하하 아 그렇지요 변태 아빠처럼 되죠 변태아빠이 뭐 변태아빠 너 오늘 혼날래? 혼나 몰라? 어 아버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버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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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 어휴 죄송하지만 아빠 하나쳤잖아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로 아빠 앞으로 드려 예에에에에에엨 제가 아버님처럼 솔찬히 징그러운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춤과 노래로 아버님의 기분을 살살 꼬디뀌 보지요. 아버님 보시지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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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나왔던. 기훈쌤! 전화장사! 무쇠로 팍팍팍! 히리팍팍팍! 끝났죠? 인조인간 여기 있지요. 눈, 코, 입, 이모꼽이 다 티난다. 너 보톡스도 만물겠지?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벌벌 벌벌 벌벌이다 잡았다 벌이다 벌. 와이오! 야 시골하다! 와이오! 자세아! 설문했지! 좀 그렇지요. 아웃!